크 både 어두워 이렇게까지 들어올 필요는? 아 궁금하잖아 쏠자 목소리에 alan 덧걸 준비도 총 Son 오른쪽으로 extension p不起 다운 메르시 컷 아무튼 나이 죽여 아니 나 너무 아파 원숭이 아 나 죽는다 저 메르시를 먼저 줘 줘야 되는데 아 나이스 아 너프나론 뭐야 걸쳤다 왜 힐러 하신대 아 캐스터브에서 점수 올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 어 뭐야 힐러 하시는 줄 알았어 어 화물 한번 도와주세요 3명부터 계시네요 아 우리 그룹 그룹 팀보만 하고 계셨네 저그 팀보 하실려나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갈까요 가죠 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왼쪽에 솔져 있습니다 왼쪽 너프 날라와요 너프 못 펴 망했다 망했어 으악 2가 있어 올라가요 이거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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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눕혔어요 메르시 컷 가자 로드야 아 비프트 원숭이 빡치겠는데 목표 정면 원숭이 눕혔다 때려 죽었어요 솔져 아 루슈 비빈다 한 마리 루슈 루슈 비빈다 루슈 비빈다 아 루슈 비빈 루슈 비빈다 상대 윈서나 아 우리 윈서니가 또 나빡친거 윤석이다 루슈 비빈다 루슈 비빈다 리퍼 망량은 빠졌고요 솔져 솔져 다운 상대 루슈 또 등 밀었다 이거 잡자 그냥 이거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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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형 타는데 죽어 컷 음 재밌어 윈선 날라온다 윈선 덕 걸렸어요 아이고 윈선 빡쳤다 아나님 공 주세요 아나님 공 주세요 여기로 레이팔이gili 베رض 하다 뒤에 또 루슈 concepts 루시아 하물비 내비는게 개피스타운 응 개 피 말하자마자 죽어버려 he didn't look at work ó 아 거짓말 아 거짓말 개피 개피 폴경 오른쪽 이거 리퍼 있을거 같아 도저껏 상대 루시 없어요 막 오피다 이제 상대 영 운수 견력 네이에서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네 뭐 우리 포크싱 나쁘지 않아가지고 괜찮을거 같네요 자리아 할까요 로드호그 할까요 음.. 자리아 호그 뭐.. 아무건에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내 자리아도 좋은픽이고 로드호그도 좋은픽이에요 로드호그하면 내가 궁 궁 넣어줄게 더 많은거고 겐지한테 좀 몰아주죠 디바는 그냥 겐지한테 안 몰아져도 안보이는 각오로 날려야지 피할 수 없는 각오로 빨리빨리 포즈 이제 한 잡을테니까 아 빨리 태우는거? 그냥 네 막 때리면 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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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에 500등 있었구나 500등 맞다고 저기 킬링히트 킬링히트 여러분 뭐하셨나요? 맥크리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루시오 해가지고 딱히 뭐 500등때 누가 누구 저희 500등때 누구 아 로헨님도 뭐 500등때 어 이바벨 하나 있어요 아나 메르시 조합인가보네 아나 메르시 조합인가보네 아 유지력 짜증나는데 이바 들어온거? 아 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아나 왼쪽 아이고 루시오 넘어왔어요 다운 다운 맥크리 오른쪽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아나 아 저거 리퍼 왼쪽에 넘어왔어요 리퍼 리퍼 하죠 디바 로봇 빠졌고요 디바 로봇 빠졌고요 오른쪽인데 위도우 어 디바 왼쪽으로 넘어왔어요 맥크리 반피 왼쪽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어 뭐야 나 한개 맞았어 어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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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톡 깨요 정문쪽으로 아 왼쪽으로 갔다 상대 위도우 맥커 위도우 맥커 위도우 맥커 왼쪽 하단 디바 개피 그 자리 있어요 그 자리 맥크리 오른쪽 아 위도우 굵혔다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자리아 컷 자리아 컷 자리아 컷 아아 루시오 조작 왼쪽에 디바 들어 올라가 강롤이라는 것 같은데 자리아 니 조심 위도우 맥커 저 이거 한 번만 더 안 죽어요 우리 죽었어요 왼쪽 상단에 맥크리 있나 보다 아니 맥크리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자리아 2층 자리아 2층 자리아 2층 자리아 아직 1층에 있어요 수나가 나돌린다 경병은 왤쪽 2층에 자리아 사단 왼쪽 2층에 자리아 원스 아 뭐야 루시우 다운 위도우 아직 안팩 일단 매크리 다운 위도우 궁격혀 위도우 위치 몰라야지 이건 디바 뭐야 솔져 나왔어요? 위도우 빼고 솔져 나옴 아이고 오른쪽에 매크리 이거 적 자리야 궁 써서 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 막을까요? 위도우 눕혔어요 위도우 때리지 마요 여기 저.. 한 번 막을 수 있으려나? 루슈로 한 번 막을 수 있을 때 지금 적 사는 거 안 들켰거든요 들켰다 루슈들켰어요 저희 힐어 다운 저희 엔진 다운 일단은 솔져 다운 오 이거 막을 수 있겠는데? 일단 상대 비트 거의 빠졌어요 비트 다운 지금 비트 빠졌어요 루슈 힐 안 돼요 지금 루슈 디바 톡 꼈어요 아나 왼쪽 방 루슈로 다운 루슈로 다운 루슈로 다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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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나 다운 상대 힐러 없어요 상대 힐러 없음 석양 정면 너프 아 석양 끝 끝 죽어요 막았네 막았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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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인가 나 3500 스럽 까라 야 jewel 죄조 그리고 그 루슈하고 우동 이건 안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